엑스 비시 왜? 왜? 왜 영환아 드라마에서는 테이프를 입에다 붙이면 소리를 못 지를까? 테이프를 응? 응? 아아악! 다리앞에 대장! 가사 좀 가요 너무 짙겠다 그러는가 배꼽을 제대로 하면 입이 안 걷어 지게 해봐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흐하 으으음ㅇ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읍 으으으으으읍 그래 이것도 있잖아 난 이것도 이해가 안돼 왜 이렇게 이렇게 어 어떤 걸로 아가ć 어가 아가 아가 이게 효의가 있냐? 이게 효의가 있냐고 효의 원결이 없는데 살려주세요 이게 우리 차이 와 케찹이 점점 목소리가 갑니다 와 이상한 소리 한 잔 치웠습니다 투척